어렵다. 어렵다. 겁나 어려워. 선생님 처음 하셨군요. 보물쌈 찾아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. 다음 주에 또 해요. 다른 반도 4번, 5번 계속 돌리고 있어요. 왜냐? 엄청 어려워. 흘탈이 나고 차원이 또... 잘하네, 진짜. 흘탈이 형 점검 한 번 할까요? 흘탈이 형, 들리 나니? 흘탈이 형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. 들리 나니? 해볼까? 들리 나니 한 번만. 시간이, 한 5번째 시간이 안 되면서. 111조. 선생님, 흘탈이 형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. 육자비. 맞다, 육자비 아기잖아. 그러니까요. 흘탈이 형은 거기다 대면 아기여. 그치,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. 애기야? 맞아요. 아따, 혼났네, 나니 혼났어. 되게 혼났어. 어렵지? 다른 반도 어렵다고 다 많이 났어. 이거 하나 진짜 왕복 뽑아내면요, 노래가 쉬울 것 같아. 많이 쉬워지지? 그렇지, 많이 쉬워지지. 그것은 또 알겠어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11일이. 들리 나니 시작! 들리 나니 파도 소리 고인한 건 밤경 창판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속 어리도록 가면서 살고 싶네. 통화 정화 나 그런 말입니다. 혜정입니다. 들리하고 나니까 선생님 이거 좀 쉽네. 그럼 금요 한번 해볼래. 어쩌면 저거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들리같이. 그래야 참말로 저 혼자들도 자를 사람 뒤에 업혀서 꼭 간다고. 옆에 갈라 그래요. 들리나니 그래야 같이요. 시작. 들리나니 들리다니 파도 소리 고이 난 건 잠금 만지 잠금 만지 다시 다시. 다시 다시 한게. 들리나니 시작. 들리나니 파도 소리 고이 고이 난 건 만경장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. 할곤 날곤 애옥 나 흥 성화 가 난 기 해 잘 하는구만. 어머. 그리고 거시기 하임 한 번 해볼려고요. 아니 쉬우니까 한 번 해봐 지난번에 했으니까 쉽잖아. 그러면 회장님하고 둘이요. 회장님하고 둘이요. 회장님하고 둘이요. 같이 셋이 시작. 들리는 아니 파도 소리. 보이란 걸 만경장판. 좋다. 같이 되면 고기잡이. 같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.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. 아이고 내고. 다 그 성화가 나게 해. 좋다. 합수. 뭐다 회장님한테 업혀서 가고 회장님은 다 업어전이라고 욕 보여서. 센스 선생님 같이 하세요. 이제 당신하고 요요요요. 우리 저 손 선생하고 같이 해봐. 여보 여보. 여보 줘 좀. 아니 내가 못 업어. 수고하셨어. 아니 여러분. 한국 못 나시니까. 나 같이요. 나 같이요. 이렇게 셋이. 둘이요. 둘이요. 들리는 아니 파도 소리. 풍 جدا. 희한 건 반경창판. 낮이 되면 고기잡이. 밤이 되면 갈매기 속을 들어 가면서. 살고 싶네 아이고 태호 나 그 성화가 났네 헤이 좋아요 어르실 잘 들어요 네 선생님 육자배기 되게 어려운 거 하이라니까 그냥 하고 때 독장으로 해 보라고 그럼 독장으로 한 번 해 보라고 시장으로 해 봐요 해봐 자자! 그거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한 번 해봐 우리 틀리나니 파도시리 고이 난 건 환경 창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알고 태고 헌다 그 성화가 났네 저번 주에 배웠던 돈 타령 돈 타령하면 해서 시간을 맞춰 선생님이 어떻게 가서 변신하냐 돈 타령 흥부가 돈 타령 했었잖아 고심으로 이루는 돈 타령 돈 타령 고심으로 이루는 돈 타령 그리스도 타령 너가 왜 이루는 데 그리스도 타령 감사합니다.